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잘하세요? 와 내가 먼저 물어보려는데 이거를 선수 쳐버리네? 보통 이런 거 물어보면 저 개못해요 라는 거잖아요 그쵸? 아 네네 충분한 대답이 됐을 거 같네요 잘해요? 방금 대답해드린 거 같은데요? 와 내가 먼저 물어보려는데 이거를 선수 쳐버리네? 잘 못해요?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겠죠? 아 그래도 저보다 못하실 거 같진 않은데? 혹시 배그 몇 시간 하셨어요? 아 잘 몰라요 아 잘 몰라요? 와 많이 하셨나보네 네 네? 아 왜 그렇게 해석이 되죠? 어디 갈까요? 잘 못하니까 네 어차피 뭐 짤 파밍해도 다른 애들한테 다 뺏기잖아요 그쵸? 네 그래서 큰데 가시게요? 그럼요 어우 너무 큰데 너무 커요? 여기에 조금 작은 데 갈까요 그러면은? 아 여기 가요 뭐 빨리 헤어지는 느낌 어 아 작은 데 가죠 그러면 어디 작은 데 좀 좀 좀 좀 아 너무 작아요 아 여기 너무 작아요? 아 네 굉장히 우유부단 하시네 가오 저기 사람 많이 가잖아요 아니요 가요 캠프보다는 낫지 않나? 오케이 혹시 유튜브하세요? 저요? 어 막 목소리가 약간 유튜브 아실 거 같은데? 저 유튜브 보긴 하는데요 아 네 취미로 유튜브 보는 사람입니다 어 이 판 근데 느낌 좋지 않아요? 아 그래요? 아닌 거 같아요? 아 제가 잘 못하니까 사실 느낌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좋다고 말했는데 그냥 좋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? 아 좋아요 완전 좋네 네 저는 느낌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하하하 하하 근데 제가 열 시간을 하면서 네 보통 저만큼 이제 못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네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뭔데요? 네 못하는 사람들은 파밍하는 소리가 오질라게 크더라고요 아 제 파밍 소리가 큰가요?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돌려말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파츠 필요하세요 혹시? 파츠요? 네 무슨 파츠인데요? 뭐 엠포라든가 뭐 개머리반 뭐 어 제가 갈게요 아 있다는 건 아니고요 아 아 예 보이면 드린다고요 아 네네네 님 저 지금 스르륵이랑 큐뷰 있거든요 네 네 말씀하세요 끝이에요? 네 아 네네네 님 큐뷰가 좋아요? 스르륵이 좋아요? 맛 스르륵이 더 좋지 않나? 이거 스르륵 하나 드릴게요 저 이제 따발총 하나 먹어야 돼요 아 네 아 아 스크스크 나올 줄은 몰랐네요 여기서 아 아 아 엠포만 달란 말이었어요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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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냥 준다는 건 줄 알고 말을 하시지 말했어도 뺏겼을 거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아 저렇게 못된 사람 아니에요 아 그래요? 전파에서 착 엄청 착하다는 소리 들을 거 같거든요 여기 엠포 있다 아 아 그건 먹어도 돼요? 아네네네 아 진짜요? 저기 아 아 왜 못 믿으세요 진짜 이거는 먹을게요 아네 아 저 엠포 있어요 유바 때릴려고 그러잖아 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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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홀로 안좋아하는데 저도 레돗사 좋아하는데 영혼없는 리액션 하실거면 마이크 꺼주세요 아 왜그러세요 저 되게 상처 많이 받는 성격이라서 좀 그래요 네 확인 먼저가세요 이것도 제가 사가야되는거에요 아 서운하네요 오케이 다음부터는 뒤에 붙어있을게요 저 지금 드링크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셨습니까 가요 아 자기 생각보다 뭐네 닉네임이 왜그러세요 아 아이디라 해야되나 아 이게 사람이 살면서 보통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 맞죠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살면서 꽤 실수하는 것 중에서 손가락 3개 안에 드는 실수거든요 이게 아 취향은 뭐 중중하니깐 자 머리 얼마나 잘 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머리 얼마나 잘 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요즘에 배그하는 여자분들도 되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음 네 저 오늘만 진짜 많이 만났어요 아 진짜요? 님도 많이 만나셨어요? 아 저 이거 배그 돌린지 얼마 안되는데 지금 간만에 이렇게 남자랑 하니까 좋네요 혹시 화나셨어요? 아니 아니요 왜요? 아 화나신 것 같아가지고 아 괜찮아요 뭐 지금 어금니 박살날 것 같은데요 흐흐흐흐흐 어 뭐야? 아 잠깐잠깐만잠깐만잠깐만잤 저 와이파한테 전화 왔었어요 잠깐만요 네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봐주세요 아 알았어 어 이따할께 오 아우 뭐야 전화 끊고 나니까 내가 솔로를 돌리고 있었네 빨리 가 봐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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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저쪽이 조명이 있다니까 내 빨리 나 솔로를 하고 있었구나 걸려가지고 아 너무 억울하네 이게 다 일본인 때문 아니에요? 근데 목소리가 하나가 더 들리는 느낌이네 나 분명히 솔로 돌리고 있었는데 아 짜증나 니 몇시간 하셨다고요? 야